파드 전시회?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영이도 자신의 감성의 세계가 분명할 거고 나도 분명할 거라서 쉽지 않을걸요? 나눠서 하면 괜찮겠다 근데 그니까 같이 하면은 한 8월 정도부터 둘이 그.. 어디 이렇게 티니들 앞에서 둘이서 말을 안 나누고 있을 수도 있어 장난이야 우영이랑은 진짜 잘 안 싸워요